이준희씨 행복하려면 한쪽 손은 비워두세요 네? 아니 제 손을 보세요 양손이 다 비웠거든요 그냥 빈 손보다는요 밥 한 그릇이라도 주고 비운 손을 말하는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줄 게 없는 빈 손보다는 이웃의 따뜻한 굿 한 그릇이라도 주고 비워있는 손 과연 저는 그런 빈 손을 얼마나 봤던가 돌아보게 되네요 그렇죠 네 이 밥 한 그릇 굿 한 그릇을 양손으로 감싸고 건네면서 봉사활동하는 분들에게서 나온 말인데요 행복하려면 한쪽 손은 비워두세요 아 네 자신을 향해 양손 가득 쥐고 있는 것보다는 한쪽 손으로 이웃에게 밥 한 끼 건네고 비어있는 빈 손에 행복이 차오른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가 오늘 하루 양쪽 귀에 가득 채우고 사는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네 듣고 싶은 소리 내가 좋아하는 음악만 채우려고 하는 건 아닌지 잠시 돌아보게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소리도 음악도 귀로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왠종일 그냥 시끄러운 소리 싸우는 소리에 지친 귀라면 한쪽 귀는 좀 비워두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소리가 들리게 말해요 네 그렇습니다 밥 한 끼를 건네고 나서 비어있는 빈 손처럼 온갖 소리에 지친 그 귀 한쪽을 비워두시고 우리 소리와 가락으로 씻어봤으면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소리와 음악이 주는 아주 작은 즐거움이 생길 거니까요 네네 자 그럼 이 시간 첫 곡 들으면서 작은 즐거움 함께 나눠보실까요? 네 네 이춘희의 소리로 경기민요 기나리랑 함께합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이춘희의 소리로 경기민요 기나리랑 띄워드렸습니다 네 여러분께 문자 참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문자 우물정예 0302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상사디아에 참여해주신 분께는 보성다원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광대랑 초라니랑 아이 여보게 광대 어이 아우물 뭘 찍자고 이 난리인가 뭐야 초라니 그 자네는 드론을 봤는가 그 허공에 그리는 홀로그램 영상 말일세 아니 광대가 허공에다가 빛을 쏴서 그린 그 홀로그램을 어쩌려고 아 바빠서 공연장 못 가고 구경 못하는 분들한테 허공에다 영상을 그려 선물하면 좀 좋은가 광대 공연을 허공에 쏴가지고 선물을 하자고 응 아이고 길거리 주변에서 괜히 그러다가 교통사고라도 줄줄이 나면 어쩌려고 아 그럼 사람들 많이 모이는 그 광장 허공에 쏘면 될 거 아닌가 아유 말아 말아 말게나 응? 오늘 밤에 안 그래도 그냥 광화문 광장에서 홀로그램 영상 쏴서 유령 집회를 한다는데 아 광대까지 나설 짝정인가 어허 이 사람 참 아니 그쪽은 허공에다 사람 천명을 그려놓고 외치는 거고 우리 광대는 설익군 명인 명창 예술가를 공연을 보여주잔 건데 아 달라도 한참 다르지 아 공연이야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휴대폰으로 길거리 전광판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필 왜 허공에다가 쏘냐고 아 글쎄 국악공연장 전통예술공연장에 바빠서 구경 못 오는 분들 많잖아 그런 분들 길거리 오며 가며 구경하시라고 아 이제 허공에 영상 써서 유령 집회도 하는데 공연은 왜 안 되는가 오야 오야 광대씨 저쪽은 허공에다가 천명을 등장시키는데 광대하고 초라니하고 달랑 둘이서 공연을 상대가 되냐고 헤헤 걱정 말게 이제 강남 갔던 제비가 날아올 것이니까 그 동호인들 합창으로 제비 노정기 부르는 거 허공에 쏘면 천명뿐이겠는가 오야 초라니 그 강남 제비 날아오게 그 대목 있지? 어 유대목 산물삼진날 연잔 날아들고 허저본 총총나무나무 송임나 얼씨구 그거 이 동네 저 동네 같이 불러서 우리도 홀로그램 영상 만들어 쏴 보세요 강남 제비들 날아오게 안 그런가 천라니 네 남도민요 세 타령 띄워드렸는데요 김소희 김경희 성창순의 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허공에 홀로그램 영상을 펼치면서 유령 집회를 연다고 하죠 네 그렇다고 하는데요 천여명이 등장하는 홀로그램 영상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겠죠 네 아니 장차 정말 넓은 광장 허공도 어지러울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유령 집회를 다른 데서는 홀로그램 공연 무대로 동호인을 알리는 그 영상 아니 이제는 정말 허공도 이 교통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글쎄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공연은요 우리 국악공연은 허공에 둥둥둥 뜬 영상보다는 실제 무대에서 같이 호흡하고 얼씨구 좋다 이렇게 추임새를 넣고 어울리는 게 백번 낫지 싶습니다 한국전통 문화중심 얼씨구 좋다 지화자 좋네 국악방송 1호구나 서울경기의 vm 99.1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담양은 99.3이구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파 해남 94.7이구여 강릉은 103.3 남원 95.9 제주 91.3 서기파 106.9 메가헬츠 까지 세계로 열린 여러분의 국악방송 얼리씨구나 좋구나 국악방송 좋을씨구 고전 속에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에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네 오늘은 윤기의 달구경 풍년 노래입니다 조선 정조 때 문신이고 학자였던 윤기는 호조 참의를 지내고 정조실록을 편찬했던 인물인데요 영조 때 사마시에 합격해서 성균관에 들어가 학문을 연구했었죠 네 사마시라는 과거에 합격한 이후 성균관에 들어가서 20여 년간을 학문을 연구했던 윤기는 정조 때 식련문과에 급제해서 승문원과 종부시 2를 봤고요 예조 병조 2조 난관으로 있다가 지방관으로 내려가서 일을 했네요 네 그리고 남포현감과 그리고 황산찰방을 지내기도 했던 윤기는 호를 무명자라고 했는데요 네 이름 없는 사람을 뜻하는 무명자로 내세운 걸 보면요 큰 욕심이 없었다는 걸 엿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후대에 무명자집이라는 문집을 남겨서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무명자 윤기의 달 구경 사람 구경 노래 몇 구절을 돌아보자는 거죠 네 그 윤기는 달을 보면서 풍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월 대보름 날이 지났습니다마는 윤기는 대보름 때 단순히 달 구경에 눈길을 줬던 게 아니라 달이 알려주는 그 올해 예언에 관심을 뒀던 거죠 네 지난 대보름 날은 달이 구름에 가려서 이게 보이지 않은 고장이 꽤 많았었어요 네 그랬습니다 예전 어르신들은 달을 보고도 풍년인지 알았다고 하죠 네 옛사람들은 달을 보고 풍년점을 쳤는데요 주로 달 색깔을 보고서 달점을 쳤다고 합니다 달 색깔이 붉은 것보단 하얀 걸 더 반겼는데요 그것은 바로 풍년이 될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죠 네 그러면 정조 때 활약했던 윤기가 남긴 달노래 중에서 한 구절을 돌아볼까요 네 기쁘구나 늙은 농부 달점 치며 하는 말이 올해는 온 나라의 풍년 눈이 좋을 시오 네 윤기가 반겨였던 그 한 마디 가희노동원이 금년정보 풍니라 네 이 구절이 바로 기쁘구나 늙은 농부 달점 치며 하는 날 올해는 온 나라 풍년 눈이 좋을 시오 네 달림에게 약속받은 올해는 풍년 이 한 구절을 반겼던 윤기의 달노래 구절인데요 네 네 윤기의 작품을 보면은 그 시절 중국은 등불 달기요 우리는 달이 밝기다 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중국 쪽 민속과 우리네 대보름 민속이 서로 다른 걸 보여주는 구절인데요 네 네 그쪽은 등불을 달아서 훤히 밝히는 것이고 우리는 달이 밝기를 하면서 건강을 추구 냈더라는 겁니다 네 윤기가 남긴 또 다른 달노래 구절을 보면은요 네 기쁘구나 늙은 농부들 앞다투어 가리키니 봄날 성루 위로 뜬 저 달이 풍년들 조짐 아니에요 네 윤기 그 달노래에 그냥 농부가 아니라 늙은 농부가 자주 등장한 걸 보세요 농사 경험이 많은 어르신들이 풍년을 점치는 소리를 더 반겼다라는 뜻이죠 준성월출 험 풍년이 에라 봄날 성루에 뜬 저 달은 풍년들 조짐이 풍년구나 네 올해도 그 윤기의 노래처럼 오늘이 곳곳에 풍년이 들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달노래 몇 구절 돌아봤습니다 네 오늘 고전사랑방 윤기의 달노래 고전자료는 인터넷 카페 상암골상사디아로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유지숙의 소리로 추감경 띄워드립니다 네 황변기 작곡 달아 높이곰을 황변기의 가야금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체험열차 타실 분 체험열차 승객 여러분 오늘 아찔 체험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열차 여행 밋밋하다 아찔한 체험으로 활기를 찾고 싶으신 분 아 저기 제가 말이죠 어떤가요 저를 본 소감 말입니다 아 네 나른하니 만사에 의욕이 없는 모습이거든요 승객님 맞나요 아 네 그 시골집은 눈 쌓였다는데 엄니는 치울 힘이 없다는데 토요일이면 달려가겠다는데 대학 졸업식이라는데 졸업 못하는 아들 때문에 졸업식 구경도 못하고 말입니다 아 네 축축 처진 모습인데요 저 승객님 그럼 아찔 체험칸 어때요 잘하면 아찔한 체험도 하고 돈도 받을 수 있거든요 돈 주고 아찔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돈을 받아요 네 오호 그거 땡기는데요 아 여긴가요 아니 이건 고가도로잖아요 고가도로 맞습니다 설마 그 케이블 끊어진 그 정릉쪽 내부순환 고가도로는 아니죠 아니죠 근데 이 고가도로 바닥도 케이블선 위에다 도로를 만들었거든요 자 내부 그림 보이죠 내시경 그림 보면서 차를 몰고 통과할 수 있을까요 아니 저 너덜거리는 케이블선을 보면서 차를 몰고 가라고요 아이고 저쪽은 벌써 몇 가닥 끊어진 것 같은데 차를 몰아라 자신있게 사내답게 부왕 밟아서 건너면 저거 만든 시공사가 상품권을 드릴 거거든요 어때요 케이블 고가도로 달릴 수 있나요 잠깐요 상품권 몇 장인데요 이 고가도로 달리다가 기우뚱하거나 무너지면요 병원으로 가셔야죠 자 선택하세요 케이블선 연결한 고가도로 남자답게 달려서 시공사에서 주는 상품권을 받느냐 차를 뺑뺑 돌려서 돌아가느냐 아니 제가 붕 밟아서 무사히 건너면 안심도로 네 안심 고가도로 되고요 상품권도 받고 시공사는 고맙다 하고요 아이고 저저저 케이블선 그 내시경 보니까 몇 개 터졌는데요 아 그러면은 내려오세요 자 다른 도전자분 안 계신가요 아이고 네 갑니다 받는다고요 저기 대신 차에다가 큰 파라솔 한 개만 꽂아주세요 파라솔은 왜요 달리다 내려앉으면 그 파라솔 그 낙하산 덕이라도 봐야죠 아 네네네 승객님 그럼 우선 큰 거 꽂아드릴게요 자 준비됐나요 자 아찔 고가도로 달려주세요 붕붕붕붕 네 상한골 상사대화 일부 끝곡으로 KBS 국악관연악단의 연주로 이경섭 작곡 방황 뛰어들였습니다 네 서울 내부순환도로 기름램프에서 성동구간 7.5km가 통제되고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고가도로를 받치고 있는 그 특수광선 그 케이블선이 끊어져서 보수공사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특수광선 그 케이블선을 깔아 만든 다른 고가도로 안전은 괜찮은 건가요 그러게요 다른 데도 좀 이렇게 진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이죠 말은 50년은 이상이 없다고 그랬는데 17년 만에 이 케이블선이 끊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니 불안하고 또 겁나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유비무안이라고 이번 기회에 그 특수광선 그 케이블 깔아 만든 고가도로 안전한지 일제 점검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한골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옵니다 한국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도심 속 궁궐의 아름다운 밤풍경과 전통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문화재청은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 올해 상반기 창덕궁 달빛기행을 3월 21일부터 6월까지 진행합니다 창덕궁 달빛기행은 보름달 아래 궁궐을 산책하며 전문가의 해설을 듣고 다과가 있는 전통예술 공연을 감상하는 문화행사로 매년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관람예매는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1인 2매에 한해 구매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 전화 1544-1555번으로 전화예매를 병행합니다 어린이와 어른 모두를 위한 창작판소리 동화책이 나왔습니다 전남 광주 스토리랩에서 우수 스토리로 선정돼 작품상을 수상한 코없는 벅수가 도서출판 문학들을 통해 출간됐습니다 엄수경 동화작가가 쓰고 양준호 화가가 삽화를 그린 이 책은 판소리 서술양식을 자용해 읽는 재미와 듣는 재미가 더해진 창작판소리 동화입니다 우리나라 설화 중 돌로 만든 장승의 코를 깎아 다려 마셔 임신을 했다는 벅수 이야기를 모티브로 삼았고 창과 아니리로 풀어냅니다 더불어 판소리 장단에 대한 설명과 그림이 수록돼 있어 판소리에 대한 이해를 도와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군은 한옥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한옥교실의 사기강좌를 시작합니다 은평역사 한옥박물관의 한옥교실 일반과정이 3월 5일부터 5월 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박물관 교육실과 한옥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참가자 50명은 한옥의 역사와 건축과정 이론을 배우고 창독궁과 운현궁 답사 서울시 무형문화재인 심용식 소목장 공방에서 치목실습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신청은 은평역사 한옥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보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02-351-8527번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퇴계원 도서관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강좌를 운영합니다 상반기 문화교실에서는 6-7세 유아를 위한 책이랑 미술이랑 초등학생을 위한 자랑스런 우리 전통문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우리옷 이야기 강좌 등 다채로운 문화강좌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3월부터 5월까지 박물관 5층 문화강연실에서 진행됩니다 참여신청 방법은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퇴계원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거나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강의 내용은 도서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구시립국악단이 2016년 첫 번째 정기연주회를 개최합니다 대구시립국악단의 제178회 정기연주회 소리에 취해 흥의 겨어가 3월 2일 오후 7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에는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34호 판소리 예능 보유자 정순임 명창 대구시 무형문화재 제2호 날매북춤 예능 보유자 유종곤 명무가 이끄는 날매북춤 보존회가 출연해 대구 경북 지역의 전통문화를 무대에 올립니다 티켓 예매는 티켓 링크를 통해 할 수 있고 문의는 전화 053-606-619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영동군립 난계국악단이 국악기 무료 강습에 나섭니다 국악기 강습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지역주민, 초중고등학생, 군내 유관기관 단체 직원을 대상으로 영동국악체험촌에서 진행됩니다 수강생들은 국악단 단원들로부터 가야금, 거문고, 아쟁 등 각종 국악기 연주법과 민요를 배웁니다 난계국악단은 또 10인 이상 단체로 수강신청하면 출장 강습도 제공하며 다음 달부터는 군내 초중고등학교 6곳을 직접 찾아가 강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문의와 수강신청은 영동군 국악사업소 전화 043-740-594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부호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정일 김영화의 풍자 흑살세상 이야기 아 좋네 소리고도 할수 상암골 상사디야 공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전라북도 남원시를 찾아보겠습니다 요즘 남원 지리산국립공원 일부 등산로가 출입 통제 중인데요 산불 방지를 위한 출입 제한입니다 네 지리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는 4월 30일까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일부 탐방로 출입을 통제하고 있죠 노고산에서 장터목과 요령대에서 화개조 쪽도 입산 금지 중이고요 네 그리고 삼도봉 삼거리에서 반야봉과 쟁기속 구간 탐방로도 출입 통제 중이고요 만복대에서 정령칫고개 등 20개 구간 탐방로가 출입 통제되고 있으니까 남원을 통해서 지리산을 등반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확인해보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동안 산불 조심해야 할 때거든요 지리산의 수류한 자연경관도 지켜하고요 각종 야생동물과 식물들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지리산 가는 탐방로는 4월 30일까지 출입 통제 중이니까 참고들 하시고요 네 요즘에 남원에서 산을 찾는 분들뿐만 아니라 전국 어떤 산을 찾아가시더라도 산불 집중관리 기간이니까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법 취사하거나 모닥불 피우기 논두렁 소각 행위 등은 단속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금해 주셔야 되겠어요 네네 그리고 특히 남원을 통해서 지리산 가는 길이 많은데요 4월 30일까지 통제된 그 탐방로 미리 확인하시고 산행에 나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 남원시의 또 다른 소식을 좀 볼까요 네네네 남원시가 앞으로 펼칠 신규 사업 발굴과 예산 확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업이 82개나 된다고 그래요 물론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할 일들이죠 네 그렇죠 관광 분야가 신규 사업으로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 도입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고요 또 남원 한파 유원지를 종합적으로 개발해보자는 사업 구상도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남원 한파 유원지를 개발하게 되면 지금의 광활로와 춘향 테마파크도 연계해서 관광객 유입을 끌어들일 수 있고요 또 옛다섬 이야기원 조성 사업도 추진하게 되면 남원 서부 내륙권 관광 사업이 활기를 띌 겁니다 네 남원시가 내년도에 펼칠 신규 국비 사업 가운데 남원읍 대산면 금성리 오귤리 1원에 농업용수 기반을 확충하는 사업도 있는데요 네 요즘에 농촌에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이 많아서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남원의 경우 금강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사업을 추진해서 대산면 1원에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자 네 아울러 남원 대강년 방농리 1원에 배수로를 정비하는 방동지구 배수 개선 사업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 전라북도 새만금과 정읍에서 남원 구간을 잇는 국도 건설 사업도 차질 없이 잘 추진됐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남원에서 장수까지 고속 국도 건설 사업도 잘 추진이 되면 남원을 오가는 길이 훨씬 편하고 빨라질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고향 소식 오늘은요 남원시의 소식들을 간추려 봤습니다 네 이어서 류명철 외 여러분의 연주로 남원농학중 영산굿 띄워드립니다 옛 이야기 엮어보는 상앙골 풍류극장 오늘은 요월정 귀인 얘기 가운데 쫓기는 사람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구달과 쫓기는 여인 얘기를 만나보실까요? 진사 구달이 벼설길에 나가지 못해서 대오름 달림에게 지방 현감 자리라로 빌어볼 요량으로 다리밟기 길을 나섰다가 한 노인에게 요월정에서 귀인을 만날 것이란 말을 들은 이후 이상한 여인이 나타나 난감하게 됐는데 아무리 봐도 그쪽은 쫓기는 몸 같은데 아이고 우리 이쯤에서 서로 갈 길 가도록 합시다 홍문관 들어갈 길을 박차겠단 말입니까? 어허 또 홍문관 소리라니 선비께서는 저 달림에게 무슨 소원을 빌었습니까? 아니 내 소원을 그쪽에 말할 이유가 뭐겠소? 3만 9만리나 떨어진 달이 뭘 하겠습니까? 제가 이 맹이가 홍문관 길을 열어드리겠다는데 3만 9만리 떨어진 달이나 쳐다보시겠다? 맹이라 아니 도대체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어쩌자 날 붙잡고 이러는가 말이오 허면은 답해보시지요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복받을 사람 하나가 나왔는데 그걸 몰라보다니요 어머나 어머나 저 사람까지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깨요 아까처럼 어깨를 감싸시라고요 아니 저 사람들이 누군데? 아니 글쎄요 정답게 달 구경 다리 밝게 하는 것처럼요 이렇게 말입니다 아 이보시오 올해는 달덩이 같은 옥동자 점지해달라 빌어보십시다 아유 이 형감도 또 옥동자입니까? 아들 삼형제도 부족하시다는 말입니까? 그 오 형제 정도 나아야 그 중에 벼슬하는 놈 또 의술하는 놈 장사하는 놈 그 재미진 꼴 볼 거 아니겠소 그럼 달만 봐서 뭐 하겠습니까 영감 아음 저기 갔어? 그 사람들 지냐 갔냐 말이요 어 갔구만 내가 참 별스러운 소릴 다 하고 아이고 참 아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될 걸 별스러운 소리라니요 아니 그거 쫓기는 사람 구해줬더니 그 안방 내놓으라 소리요 누가 안방을 달랬습니까? 난 별채를 짓고 들어갈 건데 에? 별채를 짓고 들어가다니 아니 누구 집에 말이요 누구 집은요 영감댁이지요 뭐 영감? 아니 오늘 내가 귀신에 홀렸구만 그럼 내가 귀신인지 귀인인지 드러나 보시지요 저 심양에서 온 지 석삼년 넘었답니다 에? 심양에서 왔다? 예 아니 그럼 그 청나라 사람한테 끌려간 환양녀란 말이요? 왜요? 심양에서 모진 고생하다 찾아온 여자는 조선여자가 아니란 말이십니까? 아이고 고향으로 돌아갈 일이지 어찌 길에서 이러는 게요? 그래도 살아야 했습니다 뼈라도 이쪽 땅에 묻자 하고 도망쳐왔습니다 차마 고향에는 갈 수 없어서 역관댁 첩실로 살았고요 음 그럼 지금 그 역관집을 도망쳐 나왔단 말이구만 심양 만주 쪽 상인들을 알아서 역관댁하고 연결해가지고 안 그래도 부잔데 떼부자가 되게 해줬죠 헌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사람을 때리고 구박을 줘 그래서 도망을 쳤다? 아니 그럼 머자나고 사람 풀고 포절도 풀어서 쫓아다닐 건데 이걸로 우선 집을 마련할 겁니다 에? 바깥 출입 안 하고 지닐 것이니 이걸 받으시지요 거둬주신다면 심양 만주 상인들 연결해서 우선 부자를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 다음 벼슬 끼려는 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날 덜어 그 도망간 환약료를 숨겨달라? 역관댁은 내덕으로 3대를 내리 써도 잘 살게 됐습니다 헌데 날 때리고 구박했으니 반드시 돌려줘야겠습니다 자 이래도 홍문관 가는 길이 멀다 하겠습니까? 이래도요 내가 아무래도 귀신에 홀렸지 어쩌라고 이런 일이? 나랑 갈 겁니까? 아니면 저 요월정으로 돌아갈 겁니까? 참 네 흥보가 중에서 제비 날아드는 대목을 박동진의 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네 오늘 상하골 풍류국장 요월정 귀인 얘기 가운데 쫓기는 사람 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요월정에서 귀인을 만난다고 했는데요 네 청나라에서 도망쳐온 환약녀 맹이를 만난 거죠 네네 역관댁 첩실로 살면서 그 집을 부자가 되게 해줬는데 모질게 매를 맞고 구박당하면서 살다가 도망을 친 여인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선비 구달은 과연 그날 밤 맹이를 따라갔을까요? 아니면 요월정으로 다시 돌아갔을까요? 자 내일 요월정 귀인 뒷얘기 기대해 주세요 수요일에 마련한 문화등대 우리 세계교록유산을 찾아보는 자리입니다 네 세계 속에 빛내는 우리 문화유산들 오늘은요 동의보감입니다 네 원래 수요일 이 시간은요 국악공연 소개나 음반을 낸 분들을 모시는 초대석 자리였는데요 이제 3월부터는 공연 무대도 활짝 열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우리의 문화재를 소개해드리는 자리로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국보로 승격된 동의보감입니다 네 200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동의보감은 보호물에서 국보로 승격됐죠 네 문화재청은 오대산 사고본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동의보감과 적성산 사고본인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동의보감 그리고 태백산 사고본으로 규장각에서 소장하고 있는 동의보감을 국보로 지정했죠 네 현재 전해지고 있는 동의보감은 1613년 궁중내의원에서 목활자로 찍어낸 최초 간행본을 기준으로 현재 25권 25책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의학사와 서지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면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동의보감은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요 네 허준이 편찬을 주도한 동의보감은 내과질환에 관한 그 내경편이 45권 26조로 기록되어 있고요 네 외과질환에 관한 외형편 역시 4권 26조로 유행병과 급성병 등에 관한 잡병편은 11권 38조로 기록되어 있고요 약제 약물에 관한 탕액편은 3권 17조로 침과 뜸에 관한 침구편은 1권 1조 등 모두 5개 분야로 나뉘어 총 25권 108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허준의 동의보감은 질병에 대한 진단과 처방 그리고 출전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우리 한의학의 백과사전으로 불리고 있죠 특히나 우리가 새겨두어야 할 부분이 중국의 의학서 영향에서 벗어나서 우리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의학체계를 구축한 점에서 그 가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동의보감이 출판된 이후 중국에서도 소개돼서 중국 현지에서 책으로 간행되기도 했고요 일본에서도 동의보감을 출판에 내서 조선의 한의학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고요 네네 동의보감은 마침내 한국적인 요소를 강하게 지닌 동시에 일반 대중이 쉽게 사용 가능한 의학 지식을 편집한 세계 최초의 공중보건의소라는 점을 인정받아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계 최초의 공중보건의학서로 인정받고 있는 동의보감 네 서울 강서구 구암공원 일대가 허준이 태어난 곳인데요 현재 그곳에 허준박물관이 세워져서 우리 한의학의 발전상을 꼼꼼히 찾아볼 수 있게 됐거든요 네 4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허준의 동의보감은 질병이 생긴 원인과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처방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훌륭한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빛나는 의학서여 세계에 자랑할 우리의 기록문화유산이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수요일에 마련한 문화등대 우리 세계기록유산 오늘은 2007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동의보감을 찾아봤습니다 자 음악디우입니다 대풍률을 정제국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네 대풍률을 정제국 외 여러분의 연주로 전해드렸는데요 아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보감은 2007년에 신청을 해가지고 2009년 7월 31일에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음을 여러분께 정정해드립니다 동이오ук 아야야 아야 억순아 아 바쁜디 어디 가는겨 예? 아 손에든 거 봄시러 어디 가냐고라 아이고 봄에는 뭘겄어 와마 아야야 억순아 아 봄날을 보다 이것이 급하자뇨 비닐하우스에 씨 뿌려갈 게 한두 가지란 말이오 어 그리라 그러면 복천이 삼촌은 비닐하우스로 들어가시오 나는 뚝방으로 산기슬구로 봄나물 캐러 갈 땐깨로 에헤이 참말로 양 오늘은 고추 씨 뿌리는 것도 도와주고 그래야지 아이 뭔 봄초녀라고 양 바구니 들고 산으로 들러나가냔 말이오 어메 냉이 달래가 부르는디 고음보 배추가 불러대고 돌미나리랑 돌나물 광대나물이 불러대는디 안 나가면은 그것들이 활매나 그냥 서운하겄어 에이 부르기는 무엇을 부른다 그리여 나 고추 씨 뿌리는 거 도와주기 싫어서 그런거자녀 아야야 봄나물은 내일 모레도 있자녀 아이고 글씨 복천이 삼촌은 들리지 않는담선 내 귀에는 말이야 냉이 달래 벼룩나물 파릇파릇 솟아나고 옥순아 어디가냐 옥순아 요라고 그냥 불러댄당끼 에 따 따 따 따 따 핑계를 대도 꼭 봄바람 난 처녀맹기로 아 내 귀에는 말이야 어젯밤부터 이 소리가 들린단 말이야 가세 가세 고추 모종 가세 아 그러면 잘 됐네 복천이 삼촌은 고추 씨 시집 보내러 가고 이 억순이는 냉이 달래 광대나물 불러대는 곳으로 가면은 되겄네 아 따 참말로 아야 억순아 아 그라고 노래 불러대고 거면은 속없는 사람들이 옴소감소 가만두겄냐 아이고 시잘데기 없이 시간만 그냥 보내버렸네 복천이 삼촌 그러면은 이따 저녁때 마을 휘관에서 보더라고 마을 휘관에서 보자구요? 아니 뭐 달라고? 냉이 무침 달래 무침 쑥 꾹 끓여 갈 텐께로 뭐 이따가 휘관에서 보든가 냉이 달래 벼룩나물 파릇파릇 솟아나고 아야야야야 억순아 어지간하면 내일 쪼까 좀 도와줘 아야 니 봄바람 당겨 네 박범은 작곡에 어루 협주곡 향 띄워드렸는데요 어루의 장이의 연주에는 국립국악관연악단이었습니다 네 억순이 동네도 봄나물 캐는 손길이 바쁘네요 네네 냉이하고 달래가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잖아요 아 글씨 남자들한테는 안 들리던디 봄처녀한테는 들리는 소린갑이네 암만요 네 입맛 돌아오게 하는 봄나물로 기운을 좀 내봤으면 하는 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시간 끝곡 띄울게요 경기미녀 태평가를 최은호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네 이 시간 끝곡으로 경기미녀 태평가를 최은호의 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네 저 보름 지난지 며칠 안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나물들 많이 하셨을 텐데 네 네 이 봄나물로 정말 입맛이 없을 때 고추장 이렇게 딱 넣고 참기름들 많이 넣으시죠 저는 들기름을 넣어가지고 석석 비벼요 그러면은 그냥 입맛이 확 돌아와요 아침에 벌써 비벼서 잡숫고 오셨어요? 저는 아침에 봄떡 무침을 먹었는데 그야말로 입안이 아주 상큼하더라고요 오늘 저녁에는 이렇게 봄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상암골 상사디아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국악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올게요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용하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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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